누굴 때 생각나는데 변태는 너야? 아니 그러네 한 번만 해주면 안 돼? 이건가? 응 에잉 변태는 너 형 그렇지 않았어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너 형 하하하하 아이돌 진취 시축하 아이돌 진취 아이돌 진취 시축하 시축하 아이돌 진취 미니돌 진취 여기가 이상하지 않나? 안 이상해 바보출 이렇게 할 때 약간 이 머리를 그냥 이쪽으로만 이렇게 응 응 어디에 나오는데? 그렇게 웃고 토상 나온 거 아냐? 하하하하 이거 제가 바보 때마다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따가 시축하 없이 예쁘게 예쁘게만 하면 되는데 예쁘게 나왔다고요? 근데 이따가 이렇게 또 촬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힌 주면 토상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그리고 토상 나오면 올리지 마세요 오늘 아 아 누굴 때 생각나는데 동태는 너야? 아니 그러네 한 번만 해주면 안 돼? 아니 아직 하고 있어요 진짜 왜요? 언니 한번 해주세요 나 그때 진짜 열정이 많았어 이건가? 엥? 변태는 너 그렇지 않았어 아 이렇게 했어 이도 했어 너 형 이거 이거 아니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해 소아야 미안해 해봐 소아야 미안해 한번 보여줘 그런 거 응 응 응 마 람람람람람람람람람람람람 야 새로운 가즈 자 패션 저 차원을 올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나 미안해. 맞아. 너무 웃겼어. 나 미안해. 뭐 이렇게 돼? 아 미안해. 야! 하지마. 미안해. 미안해. 잘했어.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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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